차 위에 떨어지면 차에서 냄새 나고 차도 버리고 밟고 지나가면 집까지 가요 냄새가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은행나무를 냄새 때문에 잘라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어서 은행이 은행을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도로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이동을 시켜주었고요 이곳에 작은 은행나무 숲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